3. 가운드 형 언제 오는거지? 형아 온거 같은데? 네 알았어요 가운드 가운드 가운드가 안 보이던데? 가운드가 안 보이는데? 형아 어디있어? 가운드 가운드가 없는데? 가운드가 못먹는거 같아 나도 써볼래 아 그게 요즘에 유명한 투명만으로 가구나? 오 신기하다 너 목밖에 안보여 지금 보인다 오빠 내가 한번 사라져볼게 그래 진짜 신기하다 봐봐 종호야 너 몸이 좀 사라지고 있어 종호 너 어디갔어? 오빠 없어요 지휘야 지휘 오빠한테 가봐 종호야 목만 있어 저희 셋도 사라져볼게 야 이게 신기하다 진짜 하나 둘 셋 다 사라져봤어 오 진짜 신기하다 얼굴만 오 얼굴만 나왔어 오빠 왜이들? 아빠 보여? 아빠 보여? 아빠 보여? 뭐라고 했을까? 무슨 경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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